서울 잠실 불광사가 우크라이나 난민구호와 동해안 산불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광사 오용승 종무실장은 어제 주지 진효 스님을 대신해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화 스님은 불광사 대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종단 자비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화 스님은 불광사 대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